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영웅은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뎌낼 힘을 찾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상당히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줄에서 주어 동사 찾기가 되게 오랜만에 쉬운 것 같습니다. 주어는 누가 봐도 a hero 이렇게 나와 있고 동사는요 당연히 is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요. a hero is니까 어떤 한 영웅은 하고 뒤에 is는 뭐 이다 또는 있다 정도가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동사 뒤에 나온 말을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단어가 긴데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이 단어 있죠. 얘는 형용사로 평범한 정도 됩니다. 평범한. ordinary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것은 굳이 따지면 개인에 가깝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이라고 번역을 아예 해버리면 조금 이제 어감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앞에 있는 주어와 그 다음에 주어가 그 뒤에 있는 어떤 이런 것이다. 그쵸 이 문장이 이제 해석이 되죠. 그러면 한번 말로 해볼게요. a hero is 어떤 한 영웅은 이다. an ordinary individual. 여기서 이제 on은 뒤에 나오는 ordinary가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해서 어가 아니고 이제 on이 붙은 것이고 ordinary가 평범한이고 individual은 제가 사람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어떤 한 평범한 사람이다. 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뒤에 지금 뭐가 나왔죠? 네 의문의 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후가 나오는 경우는 이 앞뒤로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이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개인이라는 뜻도 되고 뭐 저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쨌든 이것은 사람을 뜻하는 어떤 그런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뭔가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한 번 그 말을 다시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한 번 더 나온다고 해서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그 뒤쪽을 보시면요. 갑자기 동사가 나옵니다. 네 finds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find라는 동사 즉 찾다라는 동사에 s가 붙은 건데 이 s가 붙은 것은 이 후 앞쪽에 있는 unordinary individual 이것이 흔히 말해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s가 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나온 후 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앞에 나오는 unordinary individual을 한 번 더 그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뭔가 동사가 나오고 또 쭉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동사와 그 다음에 그 동사의 어떤 목적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보통 이런 거를 문법에서 절이라고 부르죠. 뒤에 나오는 절과 앞에 나오는 명사 이거를 또 연결해 줍니다. 연결이란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요. 관계 지어주죠. 그래서 보통 이런 후를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아주 쉽게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unordinary individual 이라는 거를 한국말로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한 평범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다가 who 이거를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더 받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finds라는 동사랑 연결이 바로 되죠. 그 사람이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내려가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쭉 가볼게요. finds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단어가 붙어있고 그 뒤에는 조금 있다 볼게요. 여길 먼저 볼게요. 이렇게 지금 the strength 이렇게 붙어있는데 strength는 뭐 힘 정도 됩니다. 힘 물론 뭐 어떤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력 그렇죠. 물리적인 힘도 되겠지만 어떤 마음이 좀 강한 그런 것도 영어로는 strength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랑 이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한 평범한 사람 이라는 말 뒤에 근데 그 사람이 찼습니다. 힘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해석을 쭉 한 거고 보통 이제 한국어와 영어의 그 단어 배열 순서 차이 때문에 이제 이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한국어는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아무리 길어도 명사 앞쪽으로 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언 무엇을 찾는 어떤 한 사람 이렇게는 한국말로 하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한 사람 무언 무엇을 찾는 이렇게 하면 좀 한국어로는 어색하죠. 그러니까 한국어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편의상 한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을 원래는 쓰게 됩니다.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 그렇게 뭔가 이 명사를 설명하는 말들이 길면요. 다 뒤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이 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만큼 붙은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앞에 있는 Unordinary Individual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후 뒤쪽을 해석을 다 해보고 나중에 한국말처럼 다시 순서를 잡아서 한번 말로 해볼게요. 자 The Strength 바로 뒤에 보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이 친구가 To Persevere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Persevere 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참다 뭐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동사를 제가 앞으로는 동사를 이렇게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이렇게 알파벳으로 V 표시를 할게요. 원래 동사라는 기호 보통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To를 붙이게 되면은 보통 1, 2, 3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명사처럼 기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형용사처럼 기능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부사처럼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명사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면요. 보통 한국어에서는 뭐뭐하는 것 이런 말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Persevere 이거를 만약에 명사처럼 바꾸면은 원래는 참다 견디다니까 참는 것 견디는 것 이러면 되겠죠. 근데 형용사는 보통 한국어로 이 To가 붙은 경우는요. 뭐뭐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참다 견디다를 이 뒤에다가 할을 붙여보면 이 경우는 약간 변형을 해야겠죠. 참을 또는 견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부사라는 것은요. 한국어로 치면 뭐뭐하려고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Persevere이 참다 견디다니까 굳이 부사처럼 만들면 참으려고 견디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에 앞에 있는 말과 이어봤을 때 어떤 게 제일 자연스러운지를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서는요. The strength to persevere 이렇게 이어서 뭔가 참을 그런 힘 또는 견딜 힘 이렇게 보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Find the strength 라는 말을 보고 힘을 찾는다. 힘을 찾는다. To persevere 참으려고 견디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인지는 그 뒤쪽을 보면 또 답이 나오니까 함께 보실게요. 뒤에 보시면요. And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정도 되겠죠. 자, 그 뒤에 뭐가 또 나오죠? Endure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Endure 이라는 이 동사도요. 앞에 나와 있는 Persevere 가 거의 뭐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뭐 참다 그리고 견디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두 단어를 같이 또 End로 이어주면서 쓰면서 보다 더 참다 견디다를 강조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The strength to persevere and endure 이렇게 해서 Persevere 과 endure 이 두 개가 다 앞에 있는 To와 연결돼서 같이 붙은 걸로 보면은 참고 또 참을 뭐 그런 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끊어서 어 참을 그런 힘을 찾습니다. 해놓고 뒤에다가 End 그리고 뭐 견딥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뭐 어느 쪽인지는 사실 뭐 맥락이 있어야 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뒤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유명한 친구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인스파이트 어브라는 요 녀석인데 얘가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가진 문법적으로 보면 전치사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별표를 쳤냐면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되게 헷갈립니다. 뭐랑 헷갈리냐면 영어에는요 despite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두 개가 생긴 게 되게 비슷하죠. 인 하고 띄고 spite를 이제 썼고 전자는 후자는 d랑 spite를 붙여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맨날 헷갈려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두 개가 너무 헷갈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좀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면 despite는 이렇게 그냥 이 한 단어 자체가 이렇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despite는 뒤에 of 같은 게 붙지 않아요. 근데 맨날 얘랑 헷갈려서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99%는 despite of 라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꼭 생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despite 하고 그냥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요. in spite of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overwhelming obstacl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를 좀 보시면요. 이 overwhelming 있죠. 원래는 overwhelm 여기서 끊으면요. 이게 원래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압도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압도하다. 근데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 보통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명사처럼 쓰겠다라는 표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용사처럼 쓰겠다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판단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앞뒤를 또 보면서 해야 되는데 overwhelming이 만약에 압도하는 것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obstacles 이 단어는 뭐 장애, 장애물 이런 뜻인데 장애물들을 압도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의미가 안 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는 뭔가 압도적인, 압도하는 그런 엄청난 장애물들 하고 이제 앞에 있는 애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여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그것은 해석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앤드 뒤쪽을 먼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죠. endure, 견딥니다, 참습니다. in spite of overwhelming obstacles. 아주 엄청난 그런 장애물 또는 장애들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앤드 앞쪽을 볼게요. 이제 finds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입니다. 찾습니다. 힘을, 근데 어떤 의미죠? to persevere, 참을 견딜 이렇게. 그럼 두 개를 이어 보면요. 참을 견딜 그런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 endure, 참습니다, 견딥니다.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overwhelming obstacles.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who부터 시작해서 얘네가 여기까지가요. 한국어로 치면 여기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who 뒤에 나온 이 말 전체를 가지고 이 ordinary individual이란 말 앞에다가 넣어서 제가 한국어로 읽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뭔가 참고 그런 견딜 힘을 찾는 그리고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참는 하고 얘기해 놓고 뒤에다가 어떤 한 사람, 평범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체 문장 이해가 가죠. A hero, 영웅이란 A hero, 영웅이란 그리고 뒤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디고 참을 그런 힘을 찾는 그리고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어떤 한 평범한 사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와 영어가 이렇게 말을 수식하는 그 순서가 너무 반대라서 이럴 때 많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약간 편법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편하게 가시려면 그냥 A hero is an ordinary individual 까지 쭉 가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네, 찼습니다. 하고 쭉 내려가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독해를 하실 때는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명언이 특별하다라고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게 사실 obstacles라는 단어는 장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픈 그런 장애도 의미하지만 장애물, 살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장애 그렇죠. 이렇게 좀 중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께서 Christopher Reeve 이분이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슈퍼맨 역할을 하셨던 슈퍼맨 역할을 하셨던 그 유명한 배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1995년도에요. 승마사고로 척추에 손상을 입어서 이제 마비 상태가 됐어요. 마비 상태가 됐지만 그 이후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권활동가 인권활동가로서 장애인 인권과 또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면서 큰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마비 상태와 싸우면서 합병증으로 고통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슈퍼맨답게 살다 가신 거 아닌가 비록 사고로 내가 마비가 되었지만 정말 강하게 살다가 가셨던 걸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영웅이란 내가 예전에 맡았던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것만이 꼭 영웅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견디고 헤쳐나갈 그런 힘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명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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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